오늘 여기서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여행.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 오늘은 목적지 없이 여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다 보면 물이 있으면 쉬었다 가고 뭐 바다가 보이면 바다에서 쉬었다 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세계는 똑딱해. 똑딱똑딱해. 근데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너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설수대 앞에 나타난 첫 번째 갈림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과연 설수대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오른쪽.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요게 이런 지피 여행의 매력이에요. 애들은 되게 흥미롭겠다. 본인이 선택하는 길로 가니까. 야, 여기 다리 건너니까 이게 강화도야, 강화도. 이야, 괜찮네요. 강화도로 가게 됐어요. 아니, 가을 나들이 가기에 강화도만한 데가 없어요. 좋지, 좋지. 와, 여기 바닷가야. 어? 바닷네에 물이 없어요. 조금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좀 물이 찰 수도 있어. 바다야, 빨리 돌아와.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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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보고 싶어. 시안이, 오른쪽 왼쪽. 시안이, 오른쪽 왼쪽. 다시 돌아온 선택의 순간. 이번엔 시안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왼쪽.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 아니, 오른쪽.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른쪽. 오른쪽! 시안이가 가자는 대로만 가고 있어. 갑자기 무려워졌어. 가자. 오, 갑자기 무서운 길을 가고 있어. 아빠도 이 길이는 처음인데. 내가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길이야. 아빠, 계속 계속 좋아요, 왜? 가다 보면 괜찮아요. 너 언제 와봤니? 당연하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돌릴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길이 왔어. 아빠 돌려야 돼, 지금. 괜찮아. 조심해. 야, 시안아. 네. 어디로 가야 돼? 벨트 풀로 가면 멜게 해. 아니, 아니, 벨트. 벨트 풀로 가면 멜게 해. 아니, 아니, 벨트 풀로 가면.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 어. 흘려, 오른쪽. 벨트, 오른쪽.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네. 알았어, 그럼 벨트 매. 어. 벨트가 아니고 팔을 끼는 거죠? 어, 팔을 끼는 거 벨트야, 이거. 자, 오른쪽. 뭔가 쎄한데, 지금? 오, 바다다! 맞아. 시안이 말이 맞다! 시안아. 네. 길이 없어. 바다까지 오긴 왔는데 길이 없어. 멈추래요. 바다가 바로 아픈데? 어떡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갔던 거야? 잠깐만. 일단 뒤로 가서. 여기서 내려서 바다를 좀 구경하자. 알았지? 어디를, 어디를. 이야. 거기가 지금 바다야, 바다. 이런 게 사실 그 무작정 여행의 묘미이잖아요. 그렇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245화. 너의 오늘은 하루 종일 맑음. 지금 너네 눈부시지? 네. 자, 봐. 여기서. 뭐예요? 우산이 나올 거야, 우산.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신기해. 야, 저런 차고 있구나. 우와, 로고 같아. 신기해. 맞아, 로고 같아. 로고 같아. 로고 같아. 그늘이 확실히 만들었지? 네. 이 정도까지만 해놓자. 아빠, 뭐 도와줄까요? 어, 너네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네. 네. 아빠가 주스 하나씩 줄게. 이런데 와서는 주스 같은 거 하나 먹어야 돼. 네. 봐봐,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건 코코아. 아우와. 응. 다 코코아야. 그 초콜릿 is away. 제대로 즐기는데? 오, 실패 찍어 지금. 어머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야, 봐봐. 얘들 봐봐. 그냥 목격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도 이렇게 뷰가 이 정도야, 지금. 이렇게 봐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바다 그 물 찾아놔. 바다를 보면서. 어? 아빠, 고맙습니다. 사상수. 아, 나다. 아빠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라디오라는 건데 주파수를 찾아야 돼요. 아, 아이들은 아직 저런 주파수 찾고 저런 거 모르죠. 라디오에 대해서. 모르죠. 오래된 노래 전해드리며 저희 말씀을 잘 드릴까요? 응?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얘들아. 아빠 혼자 빠졌어. 아빠 혼자 빠졌어. 원장이가 스포프와 좋아해요? 원장이가 스포프와 좋아해요? 원장이가 스포프와 좋아해요? 어? 아빠 이거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저도 좋아하는 노래죠. 아휴. 심지어 너? 아빠 이거 컬러링으로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 노래.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진짜.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진짜.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진짜. 나한테 튀겼잖아요. 미안, 미안, 미안. 지금 좀 튀기면 어떠냐? 분위기가 이거, 와. 100만 불짜리 분위기잖아, 지금. 모레막. 모레막이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면 아빠들이 더 좋아요. 이 영화, 어디에, 왜? 꽃미남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런 인물의 운동선수가 없었어요. 아이구야, 장동원 씨하고. 어깨로 나란히 했어요. 나의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애들하고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감성이 젖었는데 아이들은 왜 저러고 계신가 싶죠. 네 그만해 여기 있는 게 봐봐 여기 있는 게 여기 안에 있는 게 포도밭이야 포도밭 포도가 유명해 무작정 여행을 즐기던 설수대 눈에 띈 포도밭 정말 탐스럽게 익었네요 맛있겠다 우와 저거 포도다 포도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포도당하는 거야 어디에 앉아버렸어 그냥 안 예쁜 거 있으면 띄워내고 이렇게 예쁘게 싸서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먹어봐도 돼요? 이거 하나 줄게 맛난 것도 인연인데 이야 맛있습니다 맛있어 시도 여기 시도 씨를 씹어 먹어도 돼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아유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응 수정할 것 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거야 저요 오우 그러면 시안이는 이거 이거 시안이는 이거 왔다 갔다 이걸 하고 선아수아는 할머니하고 여기서 이거 도와주고 싶어 오우 얍 할머니 어디 갔다 놀아? 학원이 나가면은 온 식당 있어 거기다 갖다 주고 와 나 노란색 간판이야 나 나 아이 착해 야야야야 내 날가 어때 하하 노래 손목 좋아해 할머니 취향은 제대로 정적했어요 지금 잘하네 응 잘하네 수아 넌 이렇게 이렇게 담고 난 찾으라고 해 어우 진짜 야묵 같게 잘한다 시안이 잘 갔다 오고 있을까? 어휴 저 무거운 거를 그래도 잘 들고 가네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나 너무 힘들다 아 나 너무 힘들다 다시 멀리서 가야지 응 아우 아 나 와야지 아 이거 뭐야? 요즘에는 이제 허수아미처럼 저렇게 새 모양을 아 그래요? 응 너 족소리야? 난 대박 시안이야 너도 알아봐 너도 알아봐 진짜 생긴 줄 아는 거야? 야 진짜 날아가, 우와 진짜 날아가 진짜 난다 야 신나서 나는 거야? 같이 도와줄래? 같이 도와줄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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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거 뭐 알아들어요? 힘이 없어? 어머 갔다 올게 심부름 갔다 올게 심부름 우와 진짜 웃긴다 아니 예능진이 전부 공립하셨는데 동국 아빠가 밑에서 뭐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타이밍 기가 막혔다 마음을 뺏겼어요 지금 그렇지 완전히 너 갔다 올 때까지 있어?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딸보다 찐방 내 아들 감사합니다 향이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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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도요 포도 갖고 왔어요 근데 왜 네가 되돌아왔어 대박아 네 어머 이뻐라 시현아 주스 마셔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정하겠다 가까 시현아 뛰지 마 뛰지 마 갔다 왔어요 시현아 뛰지 마 갔다 왔어요 시현이 잘 갔다 왔어 노란색 간판 여기 땀남도 봐, 갖다 줬어? 사장님한테 줬어요 잘했어요 신부는 잘했네 잘했어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이거 뭐야 여기 명성 가봐 이거 장관이네요 여기 왼쪽에 보면 잠깐만 시안아 너 잘 안 보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시안아 오른쪽에 봐봐 아빠 문 열어줄게 봐봐 자 봐봐 우와 빨개 우와 저기서 봐봐 저기서부터 다 빨갛네 신기하다 봐봐 신기하지 우리 여기서 좀 쉬다 갈까? 빨간 거? 네 여기 잘 보여? 위에 올라가서 볼래? 네 나 볼래 이춘 집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우와 파랑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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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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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초라는 거야 함초 함초 이걸 보면 넌 제시 제아 언니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네 이걸 보고 그려가지고 제시 제아 언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못 그려도 상관없어 멋진 풍경을 도화지에 담기로 한 아이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진지하게 그리네 자 앞에도 보고 앞에도 바닷가도 있고 저 위에 산도 있어요 아빠 이거 봐봐 우와 이거 설명해보자 저거는 이렇게 있어 다음 이거는 우와 어 어 어 어 아빠 샤니 이야 자 이제 수업 한번 볼까 보자 눈 너무 큰 거 와 다 그리는 거야? 이건 뭐야? 대박이 궁금하다 이거 이거요? 멸치 멸치 멸치를 봤나봐요 상어 상어도 있었어요 와 샤니는 벌써 물속에 들어가 있네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네 이건 뭐지? 이거? 어 이거는 응 이거는 그 눈물이요 눈물? 네 누구의 눈물? 피 땀 눈물 앞이 왜 그랬어요? 앞이 땀 눈물 앞이 땀 눈물 앞이 땀 눈물 앞이 땀 눈물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어머나 제가 봤을 때 엔터 쪽에서 시아님 빨리 연기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자 알았지? 네 늦은 저녁 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누굴까요? 이야 공항에 왔다 우와 이어 이어 근데 어디 간다고 그랬지? 우핑 나라 우핑 나라 하와이 가는 거야 하와이 하와이 그 당시에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셋값이 없어서 원지 스튜디오 보증금을 빌리는 상황이었는데 제 상황이 그래서 신혼여행은 꿈을 꾸기가 어려웠어요 꿈조차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도 신혼여행이라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결혼을 했을 때 한 번밖에 없는 계속 미안했어요 계속 그래서 꼭 내가 언젠가는 내 꿈조차 꾸지 못한 걸 현실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짐 붙이러 가자 이제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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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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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똥 싸고 있는 것 같은데 하하 하하 신혼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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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돌에서 처음 인사를 하는 거죠 시아의 여동생 본비를 소개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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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세상 밖으로 나와 쓰리봉스를 완성시킨 본빈은요 엄마와 아빠의 예쁜 것만 꼭 빼닮아 벌써 완성형 이목구비를 자랑하는데요 봉아빠를 딸바보로 만든 장본인이죠 테스트 타임 좋지 다 챙겼어 이제 더이상 가져갈 거 없어? 시아야 봉비는 뭐가 필요할까? 봉비 시아 쪼쪼 하하 쪼쪼 하하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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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비 봉비한테 주게요? 아이고 하하 우리 둘이만 가려고 했는데 지금 4명이 됐네 그러게 더블이 됐다 더블 진짜 진짜 시아야 우리 봉비랑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잖아 시아가 봉비 잘 챙겨줘요 응 가자 가자 Let's go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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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비야 오빠도 도착해 잘 챙겨주네 파이팅 파이팅 여권 어디 앞에 여권 앞에 줄 아 네 네 네 꺼옇게 네 이야 솜 들어와서 잘 챙긴다 네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설레긴 한다 이상하게 가야 될 텐데 자, 앉읍시다 이쪽에 앉아요 비행기 탔다 시아도 비행기 탔다 무엇을 하고 올게요? 저기 화면 나온다, 봐봐 어, 시아 이거 봐봐 아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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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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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야 간다 손이 달래 아직도 나는 좀 안 믿기는 것 같아 우리 넷이 나는 정말 하와이를 내가 이러 이런 쇼로 가게 될 줄 내가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았어? 뭐? 하와이 하와이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그때 오빠 저도 외국에서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이 있어요 막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때는 뭔가 너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뭔가 되게 쑥스러운 것 같아 그때 생각하니까 쑥스러운 겨를도 없었어 내 기억에 아 그래? 너무 순식간에 모든 일만 너무 순식간에 결혼하고 너무 순식간에 결혼하고 천하 장사가 된 기분이야 너무 힘들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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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비행을 10시간 가까이 하려면 아이들이 가만히 못 있어요 당연하죠 음 왜냐면 비행이라는 게 어른도 힘들잖아요 사실 피곤하고 그럼요 아휴 교대로 지금 힘들죠 힘들죠 아휴 하와이가 한 10시간 가죠? 네 오 먼 길 가네 우와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했다 낭만이 가득한 지상 낙원 하와이 하와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서핑인데요 서핑보드을 위해서 하는 요가에 도전한 시하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아휴 이거를 한다고요? 음 아빠의 도전도 멈추지 않습니다 봉아빠의 훌라큐 도전기 그리고 드디어 만난 돌고래 친구까지 보기만 해도 정말 스펙타클럽니다 어휴 같이 들어가서 보네 어휴 이거 뭐야 어휴 하와이예요 지금? 여기가? 어머나 이거 누구 배야? 공룡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진짜? 어디? 어 어 어 신혼여행 가자?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우리 산차를 예약했어 엄마가 우리 산차를 예약했어 어쩜 차 오지? 짐이 나를 끄는 건지 내가 짐을 끄는 건지 어 네 이름은 씨야 어 이름은 씨야 네 엄마 영어 잘하지 아이고 씨앗이 영어 잘한다 전 못하면 나서지 않아요 전 그냥 못하면 인정해요 워낙 또 그리고 원지가 영어를 잘하니까 굳이 제가 운전도 와이프가 하기로 했어요 이정표를 봐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짐꾼인거죠 짐꾼 다 됐어? 끝? 끝? 내가 확인 안 해봐도 돼? 어? 무슨 말이야? 이제 뭐 밖에서 차를 확인해보세요 하다 씨 씨 마, 하노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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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우 레이니 레이니 샤아야 비가 와요? 갑자기?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비가 와요? 갑자기? istä 갈프로 도대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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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τ 도대체 가자 갑시다 와 드디어 간다 좋긴 좋다 좋아 좋아? 하와인가 좋아 와이키키 바다 바다 시원한 파도가 밀려오는 이곳이 바로 서핑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와이키키 해변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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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신혼여행 온 느낌이 나려고 한다 이제 살짝 여기 오니까 그치? 여기 사람들 옷차림이 엄청 간소하다 그냥 다 무통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난 너무 안 맞게 입고 온 것 같아 약간 창피한 것 같아 우리 네 명이서 처음 온 거니까 커플룩? 하와이안으로 좋아? 좋아 가서 골라보자 우리 한국 가보자 여기가 하와이 옷이야 그래? 이건 어때? 헬로 이건 뭐? 헬로 이거 헬로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오케이 예쁘지? 예쁘지? 엄청 예쁘네 땡조 여기 와이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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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이라는 데야 어? 저거 우리 아까도 사진으로 봤던 거 아니야? 시야 저기 봐봐 짜잔 와 여기 여보가 오래서 붙인 거네? 진짜 같지 않아? 시야야 이거 진짜 같지?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엄마 아빠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오랴 붙여봤어 이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기려고 제작하는 와이키키 바다가 인사하는 알로 죄송합니다 네 아야뜰 시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네 네 네 네 두기의 성심성 거 찍어주신다. 결혼 4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곳에서 함께 사진을 찍게 된 두 사람. 더 감회가 남들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 찍었대요. 끝났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그만하세요. 한국인 부분. 감사합니다. 샤드 같이 이리 와. 샤드 이리 와. 샤드 같이 찍자. 뽀뽀. 뽀뽀. 아까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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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오줌 맨. 어휴. 공장이야 공장. 아까똥. 아까똥. 맨. 동맨. 윤희. 아가랑 있어. 난 화장실 갔다 올게. 동맨. 맨. 뱀아가. 아까똥. 뱀아. 아까똥. 아까똥. 좀 어두에 저기. 저기. 저거 어떻게 저기. 어. 물티슈가. 긴어요. 어머나 어머나. 아 근데 저 자세에서는 저게 빠져야 정상 아닌가. 어떻게 저 자세에서 껴있지? 아니, 형제 엉덩이 힘이 남다르네. 형제 엉덩이가 밀키는 아저씨가 다 뽑아. 오 마이 갓. 오 오 오 오 오 개아 보이. 자꾸 왜 이래 윌리엄. 윌리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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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윌리엄. 윌리엄 나무 좋아해 나무? 너 그거 할 때마다 나무 울어. 그거 나무 친구야 어? 나무 울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윌리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 야 너 엉망 칭찬만 들고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떡개비 온다. 떡개비 온다. 윌리엄 같은 친구들은 떼고 가 자기 집으로. 그럼 엄마 아빠 뭐 보고 아가도 보는 거야. 아 저런 식으로 또 훈련하시는구나. 윌리엄 말 안 들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떡개비 잡으러 온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떡개비를 소원해 봤어요. 아가 잘 봐라. 아빠 화장실 가야 돼. 진짜 굽해. 놓치겠다 네. 아니 Then Johar Kolmas. 더 떼고 행사는 상태 랄円ежде ней. infini. 너 선생님. 너기 안 laufen. 아빠iczeki 길은 가면 동응. 야! 야! 야, 이놈아!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어디, 아빠, 어디 있어? 말 안 들었어! 아빠, 잡아봤어! 빨리 청소하는 거 좋을 거야! 내가 너를 잡으러 간다! 난 지금 놀이터 앞에 있어! 엄마, 아빠! 윌리엄, 너 지금 지저분하게 했던 거 다 치워라! 안 치우면 내가 잡으러 간다! 알았어? 빨리 치워요! 아 subm구나! 웅! 오! 오! 치워네! 치워네! 효과 치워네, 도깨비! 안녕? 맛있어! 토끼! 엄마 왜 이렇게 입어? 안녕? 윌리엄 청소했어? 네! 어우! 윌리엄 청소했으니까 아빠 도깨비한테 풀렸어! 우와! 고마워! 근데 윌리엄 청소 잘했다고 도깨비가 선물 주는 거 하나 있어 말 잘 들으면 도깨비 너 선물 가져줘 어? 윌리엄 선물이야? 네! 이게 선물이야? 도깨비 선물 줬어 윌리엄 청소 잘해서 도깨비한테 감사해요! 도깨비 감사해요! 도깨비 감사해요! 말 잘 들을게요! 말 잘 들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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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봐봐! 아빠도 칭찬 들어 아직! 아빠 아직 춥지 않았어! 이거 타고 싶어? 알았어! 가자! 야 윌리엄! 이건 탈까? 안전을 계속 채용해 주시고요! 손님! 너 혼자 할 거야? 네! 자세히 자세히 공부했어요! 저 여는 뭐 하나 registrgate! 네! 감사합니다! 스웩! 예! 둘 다 좀 쫓아파! 네! 문신의 말 네 콜피스던 내가 오늘은 반창 반창 chromos지는가 이젠 날이 날 지어든지 어제 꿈도 전부 걷지 세 시간 오 마치 아빠! 네? 쩔쩔기 보자 어? 쩔쩔기 쩔쩔 없이 소변기만 오늘 어우 또 오줌사 너 왜 이래 아유 똥까지 야 너 진짜 팬티 팬티 입고 싶지 팬티 입을 내면 기저귀 뻔는 거야 아빠 평기 사주면 어떨까? 평기 사면 너 쓸 수 있어? 예 차라면 팬티 원하는 대로 다 사줄게 너 다 컸어 평기 쓰는 맛으로 살아야 돼 이거 진짜 쾌감은 어우 너 몰라 옆으로 조금 긴 겨봐 귀여워 근데 형 너 다시 태어나면 뭐가 좋겠냐 진짜 감사해요 울리면 운전해줘야 돼 그치 형 안전하게 운전해줄 거야 그치 형 안전하게 운전해줄 거야 무슨 뮤직비디오 찍은 거 같아? 너희들 네 그치 야, 뱀 운전하고 있어. 그렇지. 야, 뱀 운전하고 있네. 자몽 에잇 하나고요. 딸기뱀 하나 주소 하나 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쓰고 싶어? 오,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말태 아직 뭔지 모르지? 아, 뱀으면 안 돼. 오, 스톱, 스톱, 스톱. 아. 오, 뱀. 이야, 몸을 날리네. 헤이, 헤이, 헤이. 오, 알았어, 알았어. 맛있어. 요미 댄스. 맛있어? 오, 아빠가 좀 깨물어요. 아, 맛있어. 아, 귀여워. 더 먹자. 오, 손 내리자.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어머나. 벌써 저렇게 컵에 입을 대고 먹을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네. 그 형과 같이 먹는 건데. 얌? 얌이? 좋아. 아, 윌리엄. 윌리엄. 왜 안 먹을 거야?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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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너는... 윌리엄. 우리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빵이 찰떡이야. 오, 굿 보이. 너 이것만 보고 있지? 이것만 보고 있지? 펜탈리 봐. 주소에서 눈을 먹대 지금. 오, 여기 있네. 찾았다. 어? 여기 있네. 찾았다. 어? 여기 있네. 찾았다. 여기 병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줘 봐. 응. 봐봐. 이렇게 해. 앉아, 앉아 봐. 이렇게 하다가 너 진짜 똥 사겠다, 너. 너 어떤 거 사고 싶어? 그거? 그거? 이 꽃 사. 알았어. 우리 가서 계산하자. 고고. 컴온. 가자.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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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새로운 거 아니야, 윌리엄. 우와 천국이지. 아유 정신 못 차리려. 저 새까봐 오늘도 기분 좋은데.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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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줌 샀어. 가자 빨리. 빨리. 아까 셌어. 아까 셌어 윌리엄. 가자. 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까 주스를 그렇게 마셨으니. 뛰어 뛰어 뛰어. 그래도 윌리엄이 째째를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서 가네. 급한다고 하니까. 가자 가자. 오 예. 나이스 베이비. 어? 어? 윌리엄은 몸에 뭐 걸고 있는 게 귀찮은가 봐요. 뭐해? 야 너 왜 이래? 너도 왜 이래? 야 잠깐만. 어휴. 너 있어. 소리는 너무 웃긴다. 어휴. 야 어떡해. 너 형 거 맞나? 형 거 있어요 벌써? 어휴. 아빠 가방은 어디 찍은 거지? 카드 꺼냈다. 3. 2. 어휴. 어휴. 야 윌리엄 어디 가? 윌리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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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갔어 윌리엄? 이거 살 거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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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 쨧 사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한테 얘기해 봐. 이리 와.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뭐지? 이거 뭐예요? 카드 아니에요? 이거는 돈 아니야. 어? 이거로 쨧 못 사. 응? 딸기빈 하나 주스 하나 주실래요? 어휴. 쨧 사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살 거야? 어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한테 얘기해 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뭐지? 이거 뭐예요? 카드 아니에요? 이거는 돈 아니야. 어? 이거로 쨧 못 사. 응? 딸기빈 하나 주스 하나 주실래요? 네. 딸기빈 하나 주스 하나 주실래요? 한 번 같이 이용하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이용하십시오. 그니까요? 네. 이거로 쨧 못 사. 그니까요? 에이. 그니까요? 진짜요? 네. 진짜요? 죄송합니다. 이리 와. 아 진짜요? 뭐야. 이거 뭐예요? 카드 아니에요? 이거는 돈 아니야. 어? 이거로 쨧 못 사. 응? 빨리 얘기해봐. 이리와.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뭐지? 이거 뭐예요? 카드 아니에요? 이거는 돈 아니야. 어? 이거로 잭잭 못 사. 딸기빈 하나 주실래요? 네. 쿠폰이었어. 카드처럼 보였나 봐. 어떡해. 오, 오. 카드 꺼내긴 했었네. 같이 있으니까 카드인 줄 알았던 거야. 윌리엠. 아, 한 번 사줘요. 이거로 잭잭 못 사. 아빠, 오늘 병기만 산다고 했는데. 사줘요? 사줘요? 사줄게. 마지막이야. 아유, 좀. 그래, 사줘야죠. 두 손으로. 응? 예, 예. 이야, 비싼 것도 사네. 가자. 어휴, 정말. 오, 이거 할 거야. 맵죠? 진짜. 오, 이거 할 거야. 오,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나은이를 위해 오늘도 두 팔 걷어붙인 할아버지 이 정도면 팔 가이버가 따로 없네요 할아버지 고마워 수영복 패션으로 변신한 나은이 뭐만 했다면 지금 화보예요 아빠는 파인애플이고 지금 아빠는 몸이 좋고 이러면 나은이는 할아버지 집에 가기가 기다려지죠 아 귀여워 건우두 더워? 더워 아 진짜 시원하다 시원해 살짝살짝 아아 번호가 더 커졌네 아빠가 노래 틀어줄까? 노래 틀어줄까? 어 아뽀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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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박자 잘 맞춰 저렇게 무표정 댄스가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야 대단히 신난 표정이에요 건우한테는 저 정도면 박장돼서 하는 중이에요 지금. 오, 힘줘, 힘줘, 힘줘. 오, 야. 오, 야. 깜짝 놀라. 아, 스라이니. 우와. 스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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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이니. 하자, 하자, 웨이니. 하자, 하자, 웨이니. 삼촌들 난리 났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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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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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짜잔. 뭘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짜잔. 할머니. 이거 나하니까 해봐. 살살, 살살. 한복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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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 그래. 예쁘게 입어. 고마워. 고마워. 나도 고마워. 한복을 입은 나은이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아유, 못살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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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번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너무 잘생겼어. 아유, 못살아. 어휴, 나의 번호 너무 귀여워. 아휴, 나의 번호 너무 귀여워. 으휴, 나의 번호 너무 귀여워. 와 진짜 이쁘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복 입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저는 빙구 앞판지 나은이가 또 눈에 들어오고 나은이가 한복을 입고 너무 또 즐거워 하더라고요 입협복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띄워줄게 나 생리들 오 고모다 고모 선물 삼촌인가보다 닮았어 어머 닮았어 나은이 나은이 하나 나은이 할 수 있지 어머 잘 보네 태활양도 좋아 나은이는 하나 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준비를 마친 건우의 돌잔치 여기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과 엄마가 만든 아란치니 그리고 아빠표 케이크까지 곁들이면 이거야말로 온 가족의 정성이 들어간 돌상이네요 와 엄마랑 고생 많이 했네 응 가방에서 뭘 찾는데요 응 가방에서 뭘 찾는데요 나는 뭐야 동생 돌잔치라고 돌을 이거 건물 줄 거야 이거 건물 줄 거야 아우 갑자기 나 무거웠는데 진짜 의미 있는 돌이네요 나나 생일 축하한 노래 불러볼까 나나 생일 축하한 노래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은이 춤추면서 한 번만. 돌잔치에 돌잡이가 빠져선 안 되겠죠. 건우는 과연 뭘 잡을까 궁금하네요. 공이 유난히 많아요. 나는 망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망치? 나는 그래도 축구선수니까 축구공. 보통 저 상황이 되면 엄마가 본인 원하는 쪽으로 아이를 이끌죠. 그렇지. 건우 뭐 하나 보자. 건우 뭐 하나 보자. 건우 먼저 뭐 하나 보자. 축구공 춰방인데? 판사방? 툭 쳤어? 청진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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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좋아서 웃으시나? 그러면 아빠 치료해줘. 아빠 아프면 치료해줘. 네. 네. 이모랑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의사니까. 분명한 의사 돼서 아빠 치료해줘 알았지? 네. 축구선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사실. 근데 또 안나 부모님 쪽이 엄마도 의사시고 조금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만 골라봐. 여기다 놓고. 하나만 골라봐. 하나. 둘. 셋.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나은이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왜 내가 기쁘지?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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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람신이 먹어야지. 아빠 이거 며칠이가 만든 거. 건우의 생일상을 위해 엄마가 만든 야심작 아란치니.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이 필요한 음식이었죠? 전 이렇게 어려운 음식인 줄 몰랐어요. 저도요. 무려 5시간이나 걸린 아란친이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진짜 궁금하네. 일단 소리가 바삭하네. 안나, 안나가 했어? 맛있어. 어머나, 오케이. 자, 이제 만나요. 안나, 진짜 맛있어. 수고했어. 맛있다, 형. 가족끼리 다 있으니까 좋네. 우리 가족 주열이 때문에 나랑 안나랑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주열이가 왜 하필 안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은 비행기에서. 그치. 나한테 이제 왜 가냐고 물어봐. 어디 가냐고. 나 바자에 간다, 그랬더니. 한국사람들이 항상 인터넷인가요? 그럼 어? 왜 바자에 가요? 맞아. 사진? 내 사진? 바젤 유니폼? 바젤 트리컬. I thought you were. 그 바젤 팬? 나 바젤 팬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래. 안나가? 누구냐고 이게. 되게 모른대. 그리고 자기가 바젤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씩, 조금씩 연락하면서 친해졌지. 지현이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그때 이러더라고 아빠가. 이상하게 인연이 될 것 같은 약간. 진짜 그랬냐? 또 볼 것 같고. 왠지 어? 왜 자꾸 이렇게. 맞아요? 아빠가 진짜 인연했어. 또 볼 것 같아. 예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마무리? 아니 나한테는 이 포장말도 잘 안 해주면서. 아니 난 오면. 우리 며느리 예쁘다. 우리 며느리 하트. 나 뭐야 나 딸인데. 그거는 누나한테 시집가서.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받아. 아. 미안하대. 잘 걸어. 잘 걸어. 그 돌잔치 나란 또 걸어줘야 돼요. 전에 걸었더라도 저 나란 걸어줘야 돼. 잘 걸어. 갑자기 걸어버리네. 그래. 가져가야 돼. 가족사진 한 번만 찍고. 우리 고너도 뭐를 좋아하고 올려야 할까. 가자. 둘 셋. 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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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두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하렴. 윌리엄. 그거 뭔지 알아? 뭔데? 뭔데? 병기. 병기 맞지? 이거 윌리엄 병기야. 에이. 어? 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너 나중에. 신경 꺼. 안녕. 응. 나 털을 손잡이 삼아. 너 아직 어려워. 야 컸지도 못하는 친구가. 털 뽑지 마. 컸지도 못하는 친구가. 너 아직 병기가 아니야.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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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아빠 설명해 줄게. 김정부아. 자. 윌리엄. 이제 병기에다가 쉬 하는 거야. 아빠 쉬 하는 거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쉬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고추가 안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치? 이리 와, 팬티 입자. 여기 팬티 3개 있어, 윌리엄. 너 기억나? 예전에 입었잖아. 윌리엄 팬티 패션쇼! 어린이날 샘아빠가 선물해준 팬티들이 이번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네요. 너 팬티 입고 있잖아. 귀여워. 날개 달린 팬티. 아이고. 날개 있는 팬티. 날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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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아빠 부탁 하나 있어. 실수할 수 있는데 최대한 거기 병기 가서 하는 걸로. 네. 날아가네. 아가랑 잠깐 놀고 있어. 아빠 쉬하러 올게.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 줄 아든. 아이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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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잘 안 메일 텐데. 응, 동아야. 음, 둘이 지금 생각해, 또. 동아야. 아, 삼촌이한테 부탁하는구나. 아, 삼촌이한테 부탁하는구나. 아, 안 돼. 저거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안 열리는데. 아, 아, 아. call okay. 오, 열었어. 신고해 시시 현중 신고했어 요요 해 요요 해 전공 목걸 사랑의 정의적인 문을 담아요 행복을 느껴봐요 이 시간 둘이 섬 마르는 얘길 야 뭐야? 야 윌리엄 윌리엄 어떻게 닿았어? 윌리엄 뭐야? 깡깡깡깡 어째해 이빨로 열었어? 네 혼자서? 아우씨 맛있어 격코에 오우 윌리엄 맛있어요? 기차요? 기차요? 오우 벤 수고했어 잘했어 벤 잘했어 오우 안 준다 넌 안 돼 어 어 어 어 오? product 여기 해봤때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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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윌리엄한테 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어. 윌리엄, 너 거기 시하기 싫어서 지금 잠뻔는 거야? 그 변기가 아주 특별한 변기야. 그 변기에 오줌 사면 네 원하는 소원 다 이뤄주는 거야. 원하는 일은 이뤄주는 거야. 진짜? 진짜. 진짜. 범패. 아, 진짜야. 할 수 있어. 어? 드디어 첫 대변 훈련 성공하나요? 소원 얘기해야지 요즘 사기 전. 쨔쨔 셋. 쨔쨔 셋, 아유 명확해요. 쨔쨔 셋이야? 아, 이상하지. 아유. 어, 이기조정은 처음에 낯선한 거 같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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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쳐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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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쨔야. 아, 벽을 저렇게 잡고. 굿보이. 아, 소원 들어주는 경기니까. 일단 급하게 세 개 개수만 맞췄어요. 쨔쨔. 미야우. 봐봐. 시 잘 사면 이렇게 소원 이뤄준다니까.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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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겠다. 이제 형기에다가 시 하는 거야. 야, 너는 완전히 형 됐다. 오, 좋겠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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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하는 거 좋다고. 맛있어요. 성취감이죠. 재미를 느껴야 돼요. 윌리엄 소원 있으면 소원 편기해서 사야 돼, 알았지? 응. 나 싫다. 물 더 마시고 소원 빌려는 건 아니죠, 설마? 윌리엄. 윌리엄. 물 쓰는 거 봐. 대박. 좋아. 윌리엄. 너 소원 뭐였어? 아가 머리 슝. 아가 머리 슝? 아가 머리 났으면 좋겠다? 아가 추워. 아가 추워? 대머리라서? 머리. 아, 그거 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윌리엄. 봐봐, 봐봐. 윌리엄, 윌리엄. 아야. 윌리엄. 어? 윌리엄. 어? 윌리엄. 어? 아가 머리 슝. 아가 머리 슝. 아가 머리 슝. 이게 뭐예요? 어때? 아가 봐봐. 이쁘다. 이유가 다니는 이런. 아 황수한 아가 목이. 아. 하하하. 짜증나죠. 짜증났어. 칼찬 아가 목이. 뭐라고 하는. 아. 아이고 완전히 이제 재미를 붙였네 아빠 아예 하지마 진짜요 아 감동이다 물림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어요 며칠 전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요 그때 같이 널지도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행동하는 게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물림은 일단 배변 훈련 시작했지만 그냥 물림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그냥 천천히 하려고요 가자 오늘 나은이 뭐 할 거야 머리 할 거야 머리 할 거야 나은이 어떻게 이쁘게 자를 거야 이렇게? 네 아빠 손 잡고 나은이 머리는 정말 아무도 못 만지거든요 엄마가 타이르고 이래도 머리를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해요 맞아요 주변분들이 나은이 머리 좀 더우니까 묶어주면 안되냐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타랐어 아빠 머리 빗겨줄게 안돼요 왜 안돼 머리 빗겨줄게 안돼 안돼 나은이가 원치 않았었구나 왜 이렇게 머리 빗는 거 싫어해? 머리 만지면 싫어? 응 우와 과연 나은이의 미용실 도전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은이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야? 이모 있네 응 아빠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선생님 어디 가 툭툭 응 응 응 응 응 아니 나은 빨리 줘봐 아빠 왜 응 아빠 할 거야? 아빠는 안 하지 나은이 할래? 응 아빠 아빠도 해 아빠도 해? 아빠 내가 해 아빠 내가 해 아이 해야죠 나은이가 해주면 손발톱 다 해야죠 아빠 콩슴이 이쪽에 알았어요 응 손톱이 되게 길어 하단판 사면 안 돼? 하단판 사면 안 돼? 하단판 사면 안 돼? 아예 돼 다 해야 돼? 응 거기서 섞어 어디 마티넥 사람들이 너무 놀라겠다 아빠 이뻐? 이쁘다 손이 발이 됐어요 손톱에 발라야지 손에만 바르면 어떻게 해 예쁘게 한 거야. 예쁘게 한 거야? 응. 아유, 불어도 좀. 근데 나은아, 왜 이렇게 머리 안 빗을라 그래? 나은이 일로 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은아, 머리가 완전 세집이야. 하지마. 여기 어깨 봐봐. 하지마. 하지마. 머리를 왜 이렇게 안 빗을라 그래. 나은이 오늘 머리 잘라야 되는데. 싫어. 단호하다. 왜 싫어? 나 지금 예뻐. 어머, 덥고 답답해, 나은아. 나은이가 답답할까 봐 그러는데. 나은이 눈 안 찔려? 안 찔려? 그러니까 다 찔르는데. 안 돼. 어, 궁금하다. 선생님 오셨다. 나은아, 아빠 먼저 머리 자르고 있을게.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빠 갔다 올게. 아빠 무서워 안 돼. 아빠 무서워 안 해. 누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나은이가 이제 막 아빠가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면 도와주니까. 가발을 이렇게 챙겨왔거든. 그래서 이거 보고 나은이가 머리를 좀 잘 자를 것 같아가지고. 너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딸이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대충 써보면 해봤거든. 이게 잘 되나 한번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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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봤으면 공감될 수도 있어. 그래? 이거. 나는 이거 어떻게. 그래? 처음. 아, 이거 진짜. 맞박이네요. 잘 어울려요. 아, 잘 어울려요. 쉽지 않네. 쉽지 않아. 권유야. 누나 머리 잘라기 쉽지 않아. 자, 잘 어울려요.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앉아. 삼촌 일해야 해, 일. 이거 있어. 아, 삼촌도 발라주려고. 손 잡아. 손 잡아. 아하. 삼촌이 리액션을 잘해줘요, 삼촌이. 이뻐? 나는.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니 아버지, 아버님 표정연기 너무 아빠 머리가 없어, 봐봐 여기, 앞에 봐 아빠 왜 이렇게 됐어? 아빠? 머리를 잘못 잘랐어 선생님, 이거 만져봐 머리 어떻게 해? 머리 어떻게 해? 아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마음이 나은이가 머리 주면 아빠 괜찮아질 것 같아 아, 나은이 머리카락을 달라고? 나은아, 아빠 얼굴 어떡해 손톱 분절해가지고 아빠! 어, 거느도 같이 괜찮아 아빠 슬퍼 아휴, 아빠 위로해주네 아빠 꺼줘 엄마 하지마 나은이 머리 줄게 나은이 있잖아 좀 잘라서 아빠 줄 거야? 여기에다가? 어머나! 야, 이게 효과가 있다니 나은이 머리 줄게 우와 우와 어휴, 진짜 손도 못뜩이 하다가 됐어, 됐어 손, 손 하나 앞머리 우와 머리 엄청 잘 자르네 이거 누구 줘? 아빠 아빠, 아빠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응 이제 아빠 머리 손 많아지겠다, 다시 피곱아, 아빠 줄? 네 이제 아빠 머리 손 진짜 많아지겠네 네 그렇게 아빠가 머리 만지주는 것도 싫어하던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맡기네 난 머리 자르니까 더 이쁜 것 같아 와,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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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는 이거 하고 있어. 아빠 갔다 올게. 아빠 머리가 다시 자라는 동안에 본격적인 스타일링에 들어간 나은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요? 짜자잔. 어때? 나은이 어때? 예뻐? 마음에 들어? 귀여워. 아이고. 본인이 아는 거에 제일 예뻐지는 거를. 나은아. 아빠 머리가 다시 나무 때문에. 나은이가 좋지? 나은이 너무 예쁘다. 안 울고 했어? 응. 진짜 예쁘다. 아빠 옆에 봐봐. 머리 뭐야? 핀드 꽂았어요. 딸 아빠 표정 다 똑같아. 나은이 머리야? 응. 나은이 머리야. 이거 똑같은데? 똑같아? 응. 똑같은 머리지? 응. 우리 머리 똑같이 붙였지? 이거 뭐 똑같아? 어. 똑같아. 똑같지? 아빠 조심해. 아유. 사랑해. 나은아. 여기 우리 온 김에 조금만 변신 한 번 해볼까? 이쁘게 해주세요. 나은이 머리 잘한다. 우와. 우와. 짠. 우와. 나들이 예쁜 같다. 자아. 우와. 우아하게 햇번 스타일로 변신한 나은이. 우와. 우와. 나들이 예쁜이 나들이 예쁜. 우와. 이모가 망가졌어. 자 이번엔 걸그룹들만 소원한다는 양갈래 머리의 도전! 양갈래 머리가 아니라 양머리를 해도 예쁘겠네요. 안 어울리는 머리가 없어요. 건우도 미국에 왔으니까 가만 한번 써볼까? 모자를 한번 써볼까? 짜잔! 은우 이거 봐봐. 나은아, 건우 어때? 건우 이뻐? 건우 이뻐? 건우 이뻐? 건우 이뻐? 알았어, 알았어. 건우 머리 숱 많아볼까? 많아져볼까?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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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건우야, 왜 이렇게 다 이게 사이즈가 작고. 이게 가발이 작은 거지? 나 안이 머리가 작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안 쓰려고 지금. 누나, 그럼 건우도 조금만 머리 좀 그냥 만져줘 봐. 2대 8로 한번. 2대 8 머리로 한번 해줘. 우와. 우와. 건우 머리 멋있어? 우와. 오, 이 머리 확산해, 그냥. 올백 머리. 이제 이번에 올백 머리 한번 할까? 시원해, 시원해. 아, 귀여워. 왜 이렇게 신났지? 건우야, 건우 누군가 닮은 거 같아. 그분의 머리 같아, 해. 올백 하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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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건우 어떤 머리가 제일 좋아? 나 1번. 전 3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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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10대 8. 아빠는 올백 머리. 2번. 딱 조심해, 그 와중에 2번. 봐봐. 앞에 봐봐. 우와. 오, 멋있어. 좋아, 박수. 박수. 이제 가자. 에메랄드빛 와이키키변에 도착한 시원의 가족. 이곳에서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응, 예쁘다. 시아야, 모래 어때, 기분이? 응, 좋아. 뜨겁지 않아? 아니. 바다다, 바다다. 어때? 언니. 응, 달아. 완성. 유지 suspaur입니다. 하하하하. 맞아, 안 연하죠. 어이 파도가 이게 오우 좀 쎈네 괜찮아요? 자 우리도 저거 아저씨가 타는 거 해보자 사랑 엄마께서 패드보드 위에서 요가를 한 모습을 봤는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침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시아랑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바다 위에서 하다보니 균형 감각이 중요한 패들로가인데요 시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엄마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잘했다 나도 진짜로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걸 맨땅에서도 안 해봤는데 저게 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슐리입니다 저는 시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 하이파이브? 그리고 탈리입니다 그리고 탈레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여보 본비를 좀 볼게 오빠도 같이 하면 좋은데 아쉽다 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본비 좀 보고 있다가 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본비 좀 보고 있다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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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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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는 뭐죠? 보고 있을게 시아 재밌게 해 준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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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물에 찍을까요? 네? 오케이, 콕 데이브 삼촌이래 본비야 데이브 삼촌 초면에 지금 저 팝업 텐트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까 샵 빌릴 때 굿하고 땡큐 두 단어 하고 나오셨거든요 네 오, 장막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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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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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오, 예, 아이고 아이고 오, 예, 아이고 오, 예, 뭐다 진짜 오, 그런 것 같아 그, 뭔지 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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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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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동배한테 왜 엄마가 얘기하는거에요? 축하 쉭 새우 깍고 으 windshield 마, 피카푸 아, 피카부? 아, 피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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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피카부! 오, 시아 잘한다! 옳지! 시작부터 불꽃 튀는 경쟁에 나선 시아와 텔리! 아, 이런 게 또 은근히 자존심이 걸려있거든요 오, 짤 텐데! 짠! 짠! 자! 이거 계속 먹네, 근데? 못 말랐나? 아니, 전 짠맛을 애들이 또 좋아해요 아, 그래요? 소금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면 계속 찍어먹잖아요 오! 아, 이제 한다, 안 돼. 본격적으로 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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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 이거 국가대왕전이에요, 지금! 가리아라는데, 저거 어려운 건데! 저거 전갈자세 이것도 있네요 저거 전갈자세 이것도 있네요 오! 예! 여러분, 저거 될 거에요 ゴミ! 오! 할! 무서워 오! 오! 고맙다! 사과 당체된 시선 다시 날아오는 시간 오! 몇 년 오만 오! 오! 고맙다! 두 분 오! 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저희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느새 와이키키 해변에 어둠이 내려앉고 하와이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즐기러 온 시아네. 대체 뭘 먹으려는 걸까요? 뭐 먹을래? good man & I'm gonna have one lemonade. 너 뭐 마실래? 뭐? water with ice? no! no ice? chỉ regular water. 예지. 뭐 알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봉비야, 봉비는 뭐 먹을래? 쉬는 여행 맞아? 나도 모르겠어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화장 안 해도요 갑자기? 신혼여행이잖아요 어머나 공태규씨가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우리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요? 응 괜찮아 가운데 샘낫에 끼어드는 거야 나는 오빠가 잘 부르지 않아? 뭐라고 하는 거야? 그치? 아유 틀어버리냐? 어찌 잘했어 남들은 신혼여행 오면 뭐해? 사진 촬영하고 맛볼지 않아? 밖에 나와? 밖에 나와? 아유 무서워 아 이것도 잠깐만요 저 얘기는 응? 땡큐 뭐 먹길래 턱받이까지 하지? 가자 꿀게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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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테이블에 부어버리네? 이거 완전 장인정 씨 스타일인데? 진짜 맛있겠어. 진짜 먹어볼래? 진짜 먹어볼 거야? 안아줘. 안아줘? 어, 따라서 안아줄게. 참다. 그래, 재우고 먹는 게 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우와, 테이블 유행인 아트가. 아, 테이블이에요? 진짜 좋아했겠다. 아, 그 상황에 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심으신 걸 즐겨봐요. 공아빠가 미리 주문을 해놨구나. 공아빠가 미리 주문을 해놨구나. 네, 허니벅. 허니벅. 아, 우리 공아빠 아니오니 와서 땡클 엄청 많이 하네요.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감사해요. 공아빠가 미리 주문을 해놨구나.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네. 그리고 공아빠가 미리 주문을 해놨군요.